가리비죠? 그거 말하는거죠? 조개 맞죠 가리비? 조개젓 같은 경우는 조개 나는 철에 사서 조금 사는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오돌오돌하니 그럼 이따 이건 박상에 놔줘요 난 이거 가리비야 가리비 가리비야? 보여줘요 맞아요? 뭐예요? 아니 그 김하훈이라서 금강이라 일러가 있는데 뭐죠? 짠 오징어젓갈 오징어젓갈 아 이게 뭐? 굴비 말려가지고 한거 아니야? 우리 굴비? 괜찮아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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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다 처음 먹어보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이름이 굴비 젓갈이에요? 그냥 매실고추장 여기다가 여기다가 밥을 다 줄게 안 돼요 연잎밥에다가 올라가야지 야 지훈아 가리비 안 뽑아서 못 올라가버렸어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더라 가리비 젓 밥도둑 구말될 수 있으세요? 잠깐만 이거 그래? 응 시작 앉으세요 아 오늘 이거 밥도둑이 너무 많은데 연고차 오빠 밥도둑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니 다 가지고도 돼 그쵸? 다 가지고 안 된다고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누구한테 가지 몰랐는데 그 사람 복 터졌다 그니까 아 진짜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자 이제 몸은 올라왔으면 좋을지 빨리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근데 이거는 안 빠져야 된다는 거 봐 가리비 가리비죠 가리비는 지금 만병 만장치 당기죠 당기 당기하고 가리비 고추장 고추장 고기 명이도 명이도 명이 고추 고추 오빠 고추 고추 와야지 고추 와야지 고추 와야지 이야기도 보니까 다 와야 돼요 아이들 아니 그러면 저 나홍씨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나만 몰랐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어떤 집밥에 관련된 어떤 정성에 관련된 언제부터 이렇게 허리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2005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밥사 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왔는데 저보고 여보 나 밥 좀 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나한테 밥을 달래는 거지? 왜냐면 항상 엄마가 저 밥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이상하게 표정으로 남편도 당황한 거예요 저기 내 밥은 이랬어 참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말 난감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2005년에 결혼하고 밥을 시작한 거죠 네 2005년 3월부터 3월 23일날 결혼을 했으니까 한 3월 말일경? 그리고 손맛이 다 지진 지가 채 10년도 안 된 거네요 8년 그럼요 간물 안 올릴 줄 알았어요? 아이 무슨 무슨 그냥 다 대연을 시켜라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랬던 집 나오신가요? 네 엄마가 음식을 잘하세요 친할머니 외할머니도 다들 솜씨들이 좋으셨고 근데 유희 씨 걱정하지 마요 저는 정말 못했어요 아예 아예 못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음식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아예 여기 엄청 냉득했데 üs잉태 잘해 실례 två 제품이 나에게 원망 속마스얼 겟러 어딘가로 그치 김 남은 씨 음식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맛난 건 그니까 먹고 자랐던 거야 먹고 자랐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하셔서 이렇게 음식이 되신 거잖아요 어떤 게 맛있는 건지를 많은 사람을 아예 유희는 할지도 모르고 내각도 없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희는 평가진 하는 게 아니고 네 피부봐봐봐 피부봐봐봐 음 음식은 또 좋잖아. 저 집 아리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오빠. 저랑 나이가 두고 있는데 저런 피부를 집밥이 그래서 약이라고 약. 음식은 맞아요. 봄 딱 됐을 때 왜 첫 순 올라오는 부추 같은 거 그냥 가서 바로 배워서 먹고 마당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려서 먹던 게 있으니까 젓갈 같은 것도 바로 먹으라고 못 먹잖아요. 근데 왜 전어 반접 같은 거는 정말 귀하고 맛있잖아요. 뭐요? 전어 반접. 전어? 전어? 전어가 생선인데. 전어에 반 모양으로 생긴 내장이 있어요. 그것만 모아가지고. 그 반 모양.